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낭독해 드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한 심청전인데요. 이 글에 대한 해설은 설명 부분에 남겨드리고요. 바로 본문 낭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편안히 머무실 준비 되셨죠? 심청전 옛날 옛적 황주 땅 도하동에 심학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심학규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을 했으나 형편이 점점 기울었다. 심학규는 눈까지 멀어 벼슬길이 끊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를 희망 또한 사라졌다. 심학규는 가까운 친척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양반의 후회로 행실이 청렴하고 선비로서 지조가 고다 사람들이 모두 군자라고 칭송했다. 심 봉사의 아내 곽부인은 마음이 어질고 지혜로워서 임사같은 덕행과 장강같은 아름다움과 몽랑같은 절개를 가졌다. 곽부인은 얘기의 가래, 내치평과 주남, 소남, 관저시 등을 두루 알았다. 또한 이웃과 화목하고 아랫사람에게 따뜻하며 집안 살림하는 솜씨가 빈틈없고 늘 청렴했다. 곽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몸소 품을 팔아 생계를 꾸려갔다. 남녀 의복을 가리지 않고 잔 누비질을 했으며 빨래하고 풀 먹이기, 망건 꾸미기, 각근 접기, 초상난 집 일손 돕기, 음식 장만하기 등을 1년이면 360날을 했다. 곽부인은 하루 한시도 놀지 않고 일했다. 푼을 모아 돈을 짓고 돈을 모아 양을 만들어 일수놀이 장리변으로 착실한 이웃집에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였다. 때가 되면 조상님 제사를 챙기고 아침 저녁 입에 맞는 반찬과 가진 별미를 차려 지성으로 남편을 공경하니 사방에서 곽부인을 칭송했다. 하루는 신봉사가 곽부인에게 물었다. 여보, 마누라. 우리는 나이 마흔이 되도록 슬아의 자식이었구려. 이러다가 조상 제사를 끊게 되었으니 죽어 저승에 간들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배울 것이고 우리 부부 죽어 저승에 가 있을 때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에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 그 누가 차려주겠소. 명산 대찰에 공을 들여 아들이고 딸이고 나아보면 평생 한을 풀 것이니 지성으로 빌어보는 것이 어떻겠소. 곽부인이 대답했다. 예, 그래 이르기를 불효한 일이 삼천 가지나 되지만 그 중에 자식 못 낳는 일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 없음은 다 저의 못난 탓입니다. 마땅히 내쫓을 일인데도 당신의 넓은 하량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자식 두고 싶은 마음은 저 역시 간절하오니 지성으로 공을 들여 보겠습니다. 이날 이후 곽부인은 명산대찰, 영신당을 비롯해 오래된 성황당과 부처님, 보살님, 미륵님을 찾아다니며 온갖 정성을 다 드렸다. 지성이면 감천이었다. 갑자년 4월 초파일에 꿈을 꾸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어리고 무지개가 영롱한 가운데 한 선녀가 학을 타고 내려오는데 몸에는 색동옷을 입고 머리에는 화관을 썼다. 개와 꽃 한 가지를 손에 들고 부인에게 절하고 곁에 와 앉는 모양은 뚜렷한 달 기운이 품 안에 드는 듯, 남의 관음이 바다에서 다시 솟는 듯 심신이 황홀해 진정하기 어려웠다. 선녀가 부인에게 말했다. 저는 서왕모의 딸입니다. 반도를 진상하러 가는 길에 옥진 피자를 만나 둘이 놀았는데, 이에 상제께서 벌을 내리시며 인간으로 내치셨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석가여래님이 부인 댁으로 가라하시게 왔사옵니다. 부디 어엿비 받아주소서. 말이 끝나자 선녀가 품 안으로 들어오는데 놀라 깨워보니 꿈이었다. 즉시 남편을 깨워 꿈 이야기를 하니 두 사람이 꿈이 같았다. 영엄을 얻었는지 과연 그 달부터 태기가 있었다. 곽 부인은 마음을 어질게 갖고 밤낮으로 몸가짐을 조심했다. 마침내 해산하는 날이 닥쳤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곽 부인은 아침부터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다. 신봉사는 한편으로 반갑고 한편으로는 놀라서 집 한 줌을 깨끗이 추력 깔고 정화수 한 사발을 소반에 받쳐놓고 단정히 꿇어 앉아 빌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 제왕님께 비나이다. 우리 부인 늙음하게 낳는 아이입니다. 부디 순산하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 향내가 방에 가득하고 오색 무지개가 둘러 정신이 가물가물한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니 딸이었다. 신봉사는 삶을 갈라 누여놓고 기뻐했다. 곽 부인은 정신을 차리고 물었다. 여보시오, 봉사님. 아들이오, 딸이오. 신봉사가 아기의 아랫도리를 만져보니 손이 나룻배 지나듯 거침없이 지나갔다. 아마도 모근 조개가 새 조개를 낳았나 보오. 곽 부인은 서로하며 말했다. 공을 들여 늙음하게 얻은 자식이 딸이란 말이오. 신봉사가 대답했다. 순산했으면 그만이지 그게 웬 말이오. 딸이라도 잘 두면 어느 아들과 바꾸겠소. 신봉사는 정성껏 밥을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온 매무새 바로하고 두 손 들어 빌었다. 삼십삼천 도설천 재성님께 비나이다. 사십 넘어 점지한 자식이 비록 무남동료 딸이오나 동방사계 명을 주시고 태임의 덕행과 대순증자의 효행, 반의의 재질, 복은 성숭의 복을 점지해 주시고 잔병 없이 일치월장하게 해 주옵소서. 신봉사는 더운 국밥 퍼다 놓고 산모를 먹인 후에 혼자 아기를 얻으며 기뻐했다. 귀여운 내 딸아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리. 옥을 준들 너를 사리. 어하둥둥 내 딸아이야. 논밭을 장만한들. 산호 진주를 얻었던들. 어찌 너만 하리냐. 신봉사가 이렇듯 진심으로 기뻐하니 곽부인의 서운함도 가시였다. 그러나 어이하랴. 어질고 마음씨고 왔던 곽부인은 해산 후 며칠 뒤 병이 들어 그만 자리에 몸조누고 말았다. 아이고 나 줍네. 아이고. 신봉사는 기가 막혀 아내 몸을 두루만지며 한탄했다. 정신 차리고 말을 해보고. 재했는가. 아 삼신께서 노하셨나. 병세가 점점 위중해지자 신봉사는 급히 건넌마을 성생원을 불러다가 진멕한 후에 약을 썼다. 그러나 약을 쓴들 죽을 병에는 약이 없는 법이라 병세 점점 깊어져서 속절없이 죽게 되었으니 곽부인도 살지 못할 줄 알고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봉사님 제 말씀 좀 들으시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남군. Bomb 하 respons Bästdom는 주위 더위 가리지 않고 아랫동네 윗동네로 다니면서 품을 팔아 밥도 받고 반찬도 얻어 식은 밥은 내가 먹고 더운 밥은 남군 들여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극진히 공경했는데 천명이 그뿐인지 인연이 끈켜 그루 한지 하리롭게 되었군요. 어찌 눈을 감고 갈까 누가 헌 옷이라도 지어주고 맛난 음식 어느 누가 권하리요 내가 죽으면 눈 어두운 우리 가장 의탁할 곳이 없어 파가지 손에 들고 지팡막대 부여잡고 때 맞추어 나가다가 구렁에도 빠지고 돌에도 채워 신세한탄 우는 양을 눈으로 보는 듯하오 명산대찰 신공들여 사십에 낳은 자식 젖 한 번도 못 먹이고 얼굴도 채 못 보고 죽는단 말이오 어린 것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승에 태어나서 어미도 없이 누구 젖을 먹고 자라겠소 가장의 일신도 주체 못하는데 또 저것을 어찌하며 그 모양 어찌할까 멀고 먼 황천길에 눈물 겨워 어찌 가며 앞이 막혀 어찌 갈까 천행으로 이 어린 것이 죽지 않고 자라나서 제 발로 걷거든 앞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무덤 앞에 찾아와서 너희 죽은 어머니 무덤이다 하고 가르쳐 모녀 상면하면 혼이라도 원이 없겠소 부디 이승에서 못다한 인연 다시 만나면 그때는 이별 말고 삽시다 저 아이 이름을 심청이라 지어주고 내가 끼던 옷가락지 이함 속에 있으니 심청이 자라거든 날 본듯이 내주오 말을 마치고 눈을 감으니 두 줄기 눈물이 흘러 낯을 적셨다 한숨 지어 보는 바람 소슬바람 태어 있고 눈물 맺어오는 비는 보슬비가 되어 있다 하늘은 나직하고 검은 구름 자욱한데 수풀에 우는 새는 둥지에 잠이 들고 시내의 도는 물은 흐느끼듯 흘러가니 하물며 사람이야 어찌 서로하지 않으리 딸꾹질 두세 번에 숨이 덜컥지니 신봉사는 그제야 부인이 죽은 줄 알고 가슴을 두드리며 머리를 부딪히며 엎어지고 자빠지며 슬퍼했다 혀보 마누라 그대 살고 내가 죽으면 저 자식을 키울 것인데 내가 살고 그대 죽어 저 자식을 어떻게 키우잔 말이오 에이구 에이구 모진 목숨 살자 하니 무엇을 먹고 살며 함께 죽자 한들 어린 자식 어찌할까 동지 섯달 찬바람에 무엇입혀 키워내며 다른 지구 어두운 빈방 안에 젖먹자 우는 소리 누구의 젖먹여 살려낼까 제발 죽지 마오 평생 정한 뜻이 같이 죽어 한 곳에 묻히자 하더니 염라국이 어디라고 날 버리고 간단 말이오 신봉사 통곡 소리에 도하동 사람들 남녀노소 모두 모여 눈물을 흘리며 이구동성으로 속삭였다 곽부인 불쌍히도 죽었구나 우리 동네 백여집이 십시일반으로 장례나 치러주세 공론이 모아지자 이내 수의와 관이 마련되었다 양지바른 곳을 가려서 사흘 만에 장례할 적에 슬픈 소리로 상두가를 불렀다 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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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차 워이 워이 북망산이 멀다더니 건넌산이 북망일세 워워 워이 넘차 워 황천길이 멀다더니 방문 밖이 황천이라 상여가 이리저리 건너갈 적에 신봉사 거동보니 어린아이 강보에 싼 채 귀더거미에게 맡겨두고 지팡막대 흩어짓고 논틀밭을 쫓아와서 상여 뒤체 부여잡고 소리치며 넘어진다 내가 죽고 마누라가 살아야 어린 자식 살려내지 천하천지 몹쓸 마누라야 그대 죽고 안 못 보는 내가 살았으니 어린 자식 어떻게 키워낸단 말이오 이렇게 신봉사가 슬피우니 장례에 온 손님들이 말려 진정시켰다 신봉사가 장례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니 부엌은 적적하고 방은 텅 비어있었다 어린아이 데려다가 빈방에 눕히고 태백산 갈까마귀 개발 물어 던지듯이 홀로 누우니 마음은 더욱 적적했다 벌떡 벌떡 일어나 이불도 만져보고 베개도 더듬으며 전에 덮던 이부자리 전과 같이 있지만 독수공방 누구와 함께 덮고자리 농작을 치며 바느질 상자도 덥석 만져보고 머리 빗던 빗도 집어서 던져보고 받은 밥상도 더듬더듬 만져보고 부엌을 향해 공연이 불러보며 수시로 이웃집을 찾아가 물었다 우리 마누라 여기 왔소 비틀거리며 돌아와 어린아이 품에 품고 홀로 중얼거렸다 너희 어머니 무상하다 어찌 너를 두고 죽었을까 오늘은 젖을 얻어먹었지만 내일은 누구 집으로 갇혀질 먹일까 에구 에구 야속하고 무정한 귀신이 우리 마누라를 잡아갔구나 신봉사는 종일 애통해하다가 마음을 돌려 또 생각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올 수 없는 법이라 할 수 없으니 이 자식이나 잘 키워내리라 이날 이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을 차례로 물어 동냥 젖을 얻어먹일 적에 눈 어두워 보지는 못하고 귀는 밝아 눈치로 가늠하고 앉았다가 아침 해가 도들 적에 우물가에서 들리는 소리 얼른 듣고 나서면서 소리쳤다 여보시오 아주머님 여보 아신있네 내 자식 젖을 좀 먹여주오 나를 본들 어찌 괄시하고 우리 마누라 살았을 적 인심으로 생각한들 차마 어찌 괄시하겠소 어미 없는 어린 것이 불쌍하지 아니하오 댁내 귀하신 아기 먹이고 남은 젖이 남아 한 통 먹여주시오 슬피 울며 부탁하니 어느 누가 주는 걸 마다하리 6,7월 김매던 여인이 쉬는 곳에 찾아가서 애걸해 젖을 얻어먹이고 또 시내가에 빨래하는 데도 찾아갔다 어떤 부인은 달래주고 따뜻이 먹여주며 훗날도 찾아오라고 했다 아이는 젖을 얻어먹여 누여놓고 신봉사는 사이사이 동량할 적에 삼배전대 두 동지어 한 머리는 쌀을 받고 한 머리는 별을 받아 모았다 또 장날이면 가게마다 다니며 한 푼 두 푼 얻어모아 아이 간식으로 갱녀시나 홍합도 샀다 이렇게 살면서 매월 초하루 보름과 소상 대상 기제사를 빠짐없이 지냈다 심청은 장래 귀히 될 사람이라 천지 귀신이 도와주고 여러 부처와 보살이 남몰래 도와주어 잔병 없이 자라나서 제발로 걸어다니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무정한 세월이 물 흐르듯 하여 심청은 어느덧 예닐곱살이 되었다 얼굴이 아름답고 행동이 민첩하며 효행이 뛰어나고 소견이 탁월하며 인자함이 기린하였다 아버지의 조석 공양과 어머니의 제사를 법도대로 할 줄 아니 어느 누가 칭찬하지 않으리 심청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여쭈었다 까마귀 같은 날짐승도 저녁이 되면 먹을 것을 물어다가 제 어미를 먹일 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날짐승만 못하겠어요 아버지 눈 어두우신데 밥 빌려가시다가 높은데 깊은데 좁은 길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엎어져서 몸상하시기 십상입니다 비바람 부는 궂은 날과 눈서리치는 추운 날이면 병이 나실까 밤낮으로 염려됩니다 제 나이 예누곱이나 되었는데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 은덕을 지금 갚지 못하면 후에 불행하신 날에 애통한들 갚겠어요 오늘부터 아버지는 집을 지키세요 제가 나가서 밥을 빌어다가 끼니 걱정 덜게 해드리겠어요 신봉사가 웃으며 말했다 네 말이 참으로 예쁘고 기특하구나 말은 그러하나 어린 너를 내보내고 앉아 받아 먹는 내 마음은 어찌 변하겠느냐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심청이 말했다 중국 춘추시대의 선비자로는 백리길에 쌀을 져다 부모를 봉양했고 한문제 시절 순우공의 딸 제형은 낙양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제몸팔아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다르겠어요 고집부리지 마세요 신봉사는 심청의 말을 옳게 여겨 허락했다 효녀로다 내 딸아 네 말대로 그리하여라 심청이 이날부터 밥 빌러 나섰다 먼 산에 해 비치고 앞마을에 연기나면 헌 벗어내 데님치고 말기만 남은 배치마 앞서 벗는 겹조고리 이렁저렁 얽어매고 청목휘양 둘러쓰고 벗어납시 발을 벗고 뒤축없는 신을 끌고 헌 바가지 옆에 끼고 노끗매어 손에 들고 엄덩소란 모진 날에 추운 줄 모르고 이 집 저 집 들어가서 청했다 어머니는 세상 떠나시고 우리 아버지는 눈 어두워 안 못 보시는 줄 니 모르시겠어요 십시일반이오니 밥 한술 덜 잡수시고 주시면 눈 어두운 제 아버지 시장을 면하겠습니다 보고 듣는 사람들이 감동해 밥 한술 김치 한 그릇을 아끼지 않고 주며 먹고 가라 했다 이때마다 신청은 고개를 저었다 추운 방에서 늙으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먹겠어요 두세 집 밥을 모아서 넉넉해지면 급히 돌아와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춥고 시장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집을 다니다 보니 이렇게 더디었어요 신봉사는 문을 열며 반갑게 소리쳤다 애구 애구 모진 목숨 구차히 살아서 자식 고생만 시키는구나 이때마다 신청은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버지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게 당연하니 그런 걱정일랑 마시고 진지나 잡수셔요 신청에 천성이 바르고 바느질 솜씨가 좋아 동네 바느질로 공밥 먹지 않고 삭슬 주면 받아와서 아버지 의복과 반찬을 마련했다 일 없는 날은 밥을 빌어 근근히 연명했다 그러던 가운데 세월이 물 흐르듯 흘러가서 신청의 나이 열다섯 살이 되었다 얼굴이 빼어나고 효행이 뛰어나며 행동이 침착하고 하는 일이 비범하니 여자 중에 군자요 세 중에 봉황이었다 신청의 소문이 온 이웃에 찾아하니 하루는 월명 무릉촌 장승상댁 시비가 심청에게 찾아왔다 부인이 부른다 하기에 심청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른이 부르시니 시비를 따라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늦게 오더라도 잡수실 진지상을 보아두었으니 시장하시거든 잡수세요 심청은 아버지 걱정에 계속 뒤를 돌아보며 집을 나섰다 시비를 따라가며 손을 들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집 주위에 버드나무가 가득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니 왼편에 벽오동은 맑은 이슬이 뚝뚝 떨어져 하객금을 놀래 깨우고 오른편에 있는 소나무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했다 높은 높은 누각 부용당은 갈매기가 날고 있는데 안중문 들어서니 규모가 굉장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머리가 반쯤 센 부인이 온 매무새에 단정히 하고 앉아 심청을 맞이했다 니가 심청이로구나 과연 듣던 소문과 같구나 부인이 심청의 가련한 처지를 위로하며 자세히 살펴보니 타고난 미인이었다 옷깃을 여미고 앉은 모습은 비갠 맑은 시내가에서 목욕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 보고 놀라는 듯했다 또 항울한 심청의 얼굴은 하늘 가운데 돋은 달이 수면에 비친 것과 같았고 바라보는 저 눈길은 새벽빛 맑은 하늘에 빛나는 샛별 같았다 부인은 감탄하며 말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 승상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또 두세디 든 아들들은 서울로 가 벼슬하고 다른 자식과 손자는 없으니 슬아의 재미없고 눈앞에 말뻣이 없구나 각 방의 며느리는 아침 저녁 무난한 뒤 다 각기 제의를 하니 적적한 빈 방에서 대하는 이 촛불이요 보는 이 책뿐이로구나 너의 신세 생각하면 양반의 후회로 이렇듯 어려우니 어찌 불쌍하지 않겠느냐 내 수양딸이 되면 살림도 가르치고 글공부도 시켜 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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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미 보려 한다 네 뜻이 어떠하냐 심청은 부인에게 두 번 저라고 말했다 태어난 지 이래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 눈 어두운 아버지가 동년 저수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하루하루 슬픔이 끊일 날이 없었기에 저희 부모 생각해 남의 부모도 공경해 왔습니다 부인의 말씀을 쫓으면 몸은 영아롭고 포기하겠지만 눈 어두우신 우리 아버지 음식 공양과 사철 의복 어느 누가 돌보아드리겠습니까 제가 만일 곁에 없으면 저희 아버지 남은 수명을 마칠 길이 없을 터입니다 애틋한 정으로 서로 의지해 제 몸이 다하도록 길이 모시려 하옵니다 눈물이 흘러 얼굴을 적시니 부인도 가련히 여겨 말했다 과연 효녀로다 마땅히 그래야지 늙고 정신없는 내가 미처 생각질 못했구나 이런저런 담수하는 중에 날이 저물었다 부인의 크신 덕을 입어 종일토록 모셨으니 이제 날이 저물었기에 급히 돌아가 아버지의 기다리시는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부인은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옷감과 양식을 후회해주고 시비와 함께 보냈다 너는 부디 나를 잊지 말고 모녀간의 의리를 두어라 심청은 깍듯이 대답했다 부인의 고마우신 뜻이 이러하시니 삼가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봉사는 딸을 보낸 후에 배가 고프고 방이 너무 추워 턱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혼자 고지넉히 앉아 딸을 기다리는데 마침 절에서 폭을 치니 날 저문줄 짐작하고 혼자 생각했다 우리 심청이는 무슨 일이 바빠 날이 저문줄도 모르는가 주인에게 잡혀 못 오는가 아니면 무슨 병고라도 생겼는가 신봉사는 개짖는 소리만 들려도 안절부절 못했다 거기 심청이 오느냐 바람소리만 창에 부딪혀도 벌떡 몸을 일으켰다 거기 심청이 오느냐 기다리다 지친 신봉사는 답답한 마음에 지팡이를 찾아짚고 살이 밖으로 나섰다 그러나 마음이 급해 움직임이 예전같지 않았다 얼마 못 가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니 하필이면 한길 넘은 개천 바닥이었다 얼굴은 흙빛이요 의복은 얼음이라 뒤뚱거리다 도르 더 빠지고 나오자니 미끄러져 하릴없이 죽게 되었다 신봉사는 미친 듯이 소리쳐 구원을 요청했다 거기 아무도 없소 아이콘 사람 죽네 질긴 게 사람 목숨인지라 마침 그곳을 지나던 화주승이 그 소리를 들었다 재빨리 달려가니 어떤 사람이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다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람을 꺼내보니 안면이 있는 신봉사였다 누구신데 저를 구해주셨소 신봉사는 겨우 정신을 차려 물었다 소희는 몽은사 화주승이 오시다 신봉사는 엎드려 살해했다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니 은혜가 백골 난망이요 화주승은 신봉사를 업어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신봉사는 신세를 한탄해 물에 빠진 연유를 들려주었다 화주승은 신봉사가 딱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듣고보니 한댓구려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집 살림에 아무래도 어렵겠소 그게 무슨 말이요 신봉사는 귀가 번쩍했다 공양미 삼백석을 부처님께 올리고 지성으로 불공을 들이면 반드시 눈을 떠서 천지 만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 삼백석을 내겠소 어서 눈을 뜨게 해주시오 화주승은 허허 웃고 대답했다 허허 대개 형편을 살펴보니 삼백석은 커녕 쌀 서말도 힘들겠소 신봉사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버럭 냈다 어느 놈이 부처님께 빈말하겠소 걱정이란 말고 문서로 적으시오 그러자 화주승은 종이를 펼쳐놓고 부술건에 적었다 심학교 공양미 삼백석 화주승을 보내고 비로소 번쩍 정신이 든 신봉사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뒤늦게 땅을 치며 서럽게 우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에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맹인이 되었으며 형세조차 가난할 거 1월같이 밝은 빛을 분별할 게 전혀 없고 처자같이 친한 사람을 대해도 못 보겠네 우리 안에 살았다면 끼니 근심 없을 것을 다 커가는 딸자식을 온 동네에 내놔서 품을 팔게 하고 밥을 빌어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인데 공양미 삼백석을 호기롭게 적어놓았으니 백가지로 생각한들 방법이 없구나 한참 서럽게 울 때 심청이 돌아왔다 아버지 어쩌다가 이런 욕을 보셨나요 승상댁 노부인이 굳이 자꾸 만류해 이렇게 늦었어요 심청은 승상댁 시비를 불러 부엌에 불 좀 지펴달라 부탁하고 치마포구 국을 거듬거듬 걷어잡고 밥상을 차렸다 더운 진지 가져왔으니 국을 먼저 잡수세요 신봉사는 근심으로 인해 밥 먹을 듯이 조금도 없었다 어디 아프세요? 이게 다 내 못난 탓이다 너를 찾아 나가다가 한길이 넘는 개천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뜻밖의 뜻밖의 몽은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 살려주었다 그런데 그 중이 하는 말이 공양미 삼백석을 시주하면 생전에 눈을 떠서 천지 마음물 보리라 하더구나 확김에 약속을 하고 그 중을 보냈는데 도대체 삼백석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신봉사가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심청은 제 아버지를 위로했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나 잡수세요 아버지가 눈만 뜰 수 있다면 그깟 공양미 삼백석을 준비 못하겠어요 신봉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소용없구나 우리 형편에 어림도 없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기다리세요 심청은 이날부터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북쪽을 향해 빌었다 심청이 간절히 비온나이다 천지신명이여 구버살피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다른 사람에게 눈가 갔사옵니다 해와 달이 없으면 무슨 분별을 할 수 있으리요 저희 아버지 무자생으로 일찍부터 눈이 어두워 사물을 못 보니 아버지 허물을 제 몸으로 대신하옵고 아버지 눈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빌기를 계속하던 중에 하루는 이웃에 사는 귀덕어미가 찾아왔다 남경 장사 뱃사람들이 열다섯살난 처녀를 사려 한디야 심청은 그 말을 반겨듣고 귀덕어미를 통해 사람 사려 하는 까닭을 자세히 물어보게 했다 우리는 남경 뱃사람이오 인당수를 건널 때 산재물로 제사하면 너른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수만금 이익을 내기 때문에 처녀를 사러 돌아다니는 것이오 심청은 뱃사람의 말을 반겨듣고 청했다 우리 아버지가 앞을 못 보셔서 공양미 삼백석을 치성으로 불공하면 눈을 떠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공양미 삼백석이 없습니다 내 몸을 팔려하니 받아주시겠소 오는 삼월 보름날에 배가 떠나니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오 뱃사람들은 심청의 말을 듣고 쌀 삼백석을 몽은사로 날라주었다 그들이 떠나자 심청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공양미 삼백석을 몽은사에 이미 실어다 주었으니 이젠 근심하지 마세요 신봉사는 깜짝 놀라 물었다 너 그 말이 웬 말이냐 심청은 거짓말로 속여 대답했다 장승상댁 노 부인이 쌀 삼백석을 내주기에 수양달로 팔리기로 했습니다 신봉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고맙구나 그 부인은 한 나라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르리라 복을 많이 받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아들 삼형제가 벼슬길에 나아갔나 보구나 그나저나 언제 가느냐 심청은 제 아비 몰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다음달 보름날에 데려간다 합니다 아버지와 떨어질 생각을 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심청은 이날 이후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했다 이때부터 춘추의복 하절의복 지어들여넣고 동절의복 솜을 넣어 보혜싸서 농에 넣고 청목으로 각근 접어 갓에 달아 벽에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달아 걸어두고 배 떠날날을 헤아리니 어느새 날이 훌쩍 지나 하룻밤이 남아있었다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졌다 촛불을 대해 두 무릎을 마주 긁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아버지가 깰까봐 크게 울지도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을 대어보고 손발도 만져본다 이제 아버지와 떨어질 날도 꼭 하루가 남았구나 내가 죽으면 아버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실까 누가 밥을 지어드리고 누가 밥을 먹여드릴까 에고 서러운 지구 불쌍한 내 아버지 이제 어이하랴 울며 밤을 지새울 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닭아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죽는 건 겁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 이구 어찌 가잔 말이냐 어느덧 날이 밝아오니 벌써 뱃사람들이 당도하여 소리쳤다 오늘이 뱃 떠나는 날이니 어서 밖으로 나서시오 심청은 정신이 어지러운 가운데 뱃사람들을 불러 소곤거렸다 여보시오 선인네들 내 몸 팔린 줄을 아버지는 아직 모르십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 손으로 따뜻한 진진아지요 마지막으로 잡수시게 하고 떠나겠어요 그렇게 하시오 심청은 눈물로 밥을 지어 아버지에게 올리고 상머리에 마주앉아 자반도 떼어 입에 넣어드리고 김쌈도 수저에 놓아드렸다 꼭꼭 씹어 잡수세요 신봉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다 허허 오늘은 반찬이 유난히 좋구나 누구 집에서 제사 지냈느냐 심청이 말이 없자 신봉사는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네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지 않더냐 수레라 하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심청은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둘러대었다 참으로 묘한 길몽입니다 마침내 심청은 세수하고 새 옷으로 차려입고 하직인사를 올렸다 못난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흰땅수 제물로 몸을 팔러갑니다 이 부류를 부디 용서하십시오 심청이 울며 아버지 앞에 나와 두 손을 부여잡고 통곡하니 신봉사는 깜짝 놀라 물었다 아가 이게 웬일이냐 정신 차려라 왜 이러느냐 그동안 아버지를 속였어요 공양미 삼백석을 누가 저에게 주겠어요 남경 뱃사람들에게 제물로 몸을 팔아 오늘이 떠나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아주세요 신봉사는 대경실색했다 그게 참말이냐 이게 웬 말인고 못 간다 자식 죽여 눈을 뜬들 그게 차마 할 일이냐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저 뱃사람들을 쫓아주시오 울고불고 땅에 엎어져 통곡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심청은 제 아버지를 붙들고 위로했다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눈을 떠서 밝은 세상 보시고 착한 사람 구하셔서 아들 딸 나 후사나 전하고 오래오래 평안히 계십시오 뱃사람들은 심청의 딱간 형편을 보고 모여앉아 의견을 나누었다 심소저의 효성과 신봉사의 일생신세 생각해 봉사님 굵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한살림을 꾸려주면 어떻겠소 의논이 모아지자 쌀 이백석과 돈 삼백냥 무명 삼배 각 한동식 마을에 들여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 당부했다 쌀 이백석과 돈 삼백냥을 착실한 사람 주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늘려 신봉사에게 들이시오 이백석 가운데 이십석은 올해 양식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해마다 빛을 주어 이자를 받으면 양식을 하고 이런 내용을 관청으로 공문을 보내 알려주시오 모든 일이 끝나자 마침내 심청에게 가자고 이르니 무릉촌 장승상 댁 부인이 그제야 심청의 소식을 듣고 급히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불렀다 심청이 시비를 따라오니 승상 부인은 문 밖으로 내달아 심청의 손을 잡고 울며 말했다 나는 너를 자식으로 알았는데 너는 나를 어미같이 알지를 않았구나 일찍 나와 의논했더라면 진작 주선해 주었지 쌀 삼백석을 이제라도 내줄 것이니 뱃사람들 도로 주고 당치하는 말 다시 말하라 심청은 울며 말했다 이제야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또 어찌 남의 명분 없는 재물을 바라고 쌀 삼백석을 도로 내주면 뱃사람들 일이 낭패이니 그들 또한 어렵겠지요 부인의 하늘같은 은혜는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부인이 다시 보니 엄숙한지라 차마 말리지 못하고 놓지도 못했다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부인에게 말했다 부인은 전생의 나의 부모라 어느 날에 다시 모시겠어요 글 한술을 지어 정을 표하노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인이 종이와 붓을 내주니 붓을 들고 글을 쓸 적에 눈물이 비가 되어 점점이 떨어졌다 그 눈물이 송이송이 꽃이 되니 그림 족자였다 안방에 걸고 보니 그 글은 이러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건 꿈이여라 하물며 어찌 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랴 다만 가장 서러운 것은 한 번 떠난 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라 심청의 글을 읽고 부인도 붓을 들어 답시를 적어주었다 어두운 밤에 난데없이 비바람이 불어오니 아름다운 꽃 날려 떨어지도다 인간의 운명을 하늘이 정하셔서 아버지와 자식이 살아생전 정을 끊는구나 심청은 그를 품에 품에 품고 눈물로 이별했다 이를 지켜보던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대성통곡했다 심청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직하자 신봉사는 심청을 붙들고 뒹굴며 소리쳤다 못 간다 날 데리고 가거라 너 혼자는 못 간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로하며 말했다 애군이 막혀있고 생사가 때가 있어 하느님이 하신 일이니 한탄한들 어찌하겠어요 인정으로 한량이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심청이 아버지를 동네 사람에게 붙들게 하고 뱃사람들을 따라갈 채 소리내어 우니 눈물이 연신 치마폭을 적셨다 엎어지며 자빠지며 붙들어 나갈 적에 사람들을 바라보며 소리쳐 흐느꼈다 여러 어르신들 여러분만 믿고 떠나오니 불쌍한 저희 아버지 살펴주옵소서 동네 남녀노소 눈이 붙도록 서로 붙들고 울며 심청을 보냈다 하늘도 이별을 슬퍼하는 듯 어두침침한 구름이 사방에 자욱하고 강물 소리조차 흐느이며 흘렀다 돌아보고 재촉하기를 거듭해 마침내 강두에 다다르니 흐느끼며 흘렀다 돌아보고 재촉하기를 거듭해 마침내 강두에 다다르니 기다리고 있던 뱃사람들이 심청을 인도해 빗장 안에 씻고 닻을 올렸다 어기야 어기야 둥둥 북을 울리면서 노를 저어 힘차게 나아가니 심청은 제 아버지 생각에 울다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 울기를 반복했다 배는 마침내 큰 바다로 나아갔다 망망한 너른 바다에 거친 물결이 일고 갈매기는 갈대숲으로 날아들고 북쪽의 기러기는 나무로 날아갔다 오랜 항해 끝에 한곳에 다다라 돛을 지우고 닻 내리니 그곳이 바로 인당수였다 갑자기 거센 바람 크게 일어 어룡이 싸우는 듯 병력이 일어난 듯 너른 바다 한가운데서 일척선 실은 배 노도 잃고 닷도 끊어지고 사면은 어둑하고 천지가 적막해 간신히 떠오는데 배쩌는 탕탕 도때도 와직근 순식간에 위태했다 이에 도사공을 비롯해 모두들 겁을 냈다 뱃사람들이 고사 재물 차릴 적에 섬 쌀로 밥을 짓고 동의술 큰 소 잡고 큰 돼지 통째로 삶아 큰 칼 꽂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삼색실 과 오색 탕수 가진 고기 식혜류 온갖 과일 차려놓고 심청을 목욕시켜 흰옷으로 갈아입혀 상 머리에 앉힌 뒤에 도사공이 앞에 나서 북을 둥둥 울리면서 고사했다 어화 둥둥 용왕님아 우리 말씀 들어보소 우리 동무 스물네 명이 장사를 시작해 십여세에 조수타고 서울을 떠다니다가 인당수 용왕님은 사람 재물을 받기에 유리국 도하동에 사는 십오세 효녀 심청을 재물로 들이옵니다 사회 용왕님은 고의고의 받으소서 동해신 아명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추경 북해신 우강이며 칠금산 용왕님 자금산 용왕님 개개섬 용왕님 영각대감 성왕님 허리간에 화장 성왕 이물 고물 성왕님 내 다 굽어보소서 물길 천리 멍멍 길에 바람 구멍 열어내고 낮이면 고를 넘어 대야에 물 담은 듯이 배도 무쇠가 되고 닭도 무쇠가 되고 용총 마루 닭줄 모두 다 무쇠로 점지하시고 빠질 근심 없고 재물 일을 근심 없애시어 억만금 이문 남겨 대끝에 봉기 질러 웃음으로 즐기고 춤으로 기뻐하게 점지해 주옵소서 도사공은 북을 둥둥치며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시각이 급하니 심청은 바삐 물에 들라 심청은 두 손을 합장하고 빌기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 전에 비나이다 심청이 죽은 일은 추어라도 섣지 아니합니다 병든 아버지 깊은 하늘 생전에 풀어들이려 이 죽음을 당하옵니다 하늘은 감동하시어 어두운 아버지의 눈을 밝게 띄워 주옵소서 심청은 죽는 순간까지도 오직 아버지 걱정뿐이었다 마침내 배전에 올라서서 치마폭을 뒤집어쓰고 파도 위로 풍덩 몸을 던졌다 심청이 바다에 떨어지자 들끓던 파도가 가라앉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광풍이 사가지며 안개가 자욱이 사방에 깔리니 뱃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고사를 지낸 고사를 지낸 후에 날씨가 순통하니 심청이 덕이로다 모두 손을 모아 심청의 넋을 위로했다 한편 무릉촌 장승상 부인은 심청이 남긴 그를 벽에다 걸어두고 날마다 살피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하루는 족자에 물이 흐르고 빛이 변해 거머지는지라 기어이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었구나 하고 탄식한 뒤에 그날 밤 강가에 나가 심청의 혼을 불러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다 이때 바다에 뛰어든 심청은 물결 속으로 끝없이 떨어졌으나 무지개가 영롱하고 사방에 향내가 은은한지라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주변을 바라보니 무수한 바다의 장군과 군사들이 모여들어 심청을 에워쌌다 원참군 별주부 승지 도미 빈랑 낙지 감차랑 잉어 수찬 송어와 한님 붕어 수문장 매기 청령사령 자가사리 승지 북어 삼치 갈치 앙금 반개 수군 백광가 백만 물고기 병사 무수한 선녀들이 백옥가마를 마련한 후에 물로 뛰어드는 심청을 받은 것이었다 심청은 깜짝 놀라 물었다 내가 죽었소 살았소 이곳이 대체 어디란 말이오 여러 선녀가 대답했다 옥강상재님이 지엄한 분부가 내려 그대는 살았나이다 어서 가마에 올라 용왕님을 찾아가 패소서 옥강상재님의 분부란 무엇을 말하미요 옥강상재께서 인당수 용왕님과 사회요왕 지부왕에게 일일이 명을 내리셨으니 내일 효녀 신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내릴 것이니 몸에 물 한 점 묻지 않게 할 것이며 만일 모시기를 실수하면 사회 용왕에게는 천벌을 주고 지부왕은 파문을 내릴 것이니 수정궁으로 맞아들여 3년 동안 받들고 단장해 세상으로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심청은 그제야 마지못해 가마를 탔다 심청은 그제야 마지못해 가마를 탔다 팔선녀는 가마를 메고 여섯 용은 심청을 곁에서 모셨다 바다의 장군과 군사들이 심청을 좌우로 호위하고 청악탄 두 동자는 앞길을 인도에 나아갔다 이윽고 수정궁으로 들어가니 인간 세계와는 다른 별천지였다 이날 이후 심청은 심청은 용궁에 머물렀는데 대접이 극진했다 사해 용왕이 각기 신여를 보내어 조속으로 문안하고 번갈아 당번을 서 호위했다 금수능나 비단옷을 입고 화월 용태 고운 얼굴 교태하며 웃는 신여와 얌전하게 차린 신여 천송으로 고운 신여 수려한 신여들이 주야로 심청을 모시면서 사흘마다 작은 잔치 닷새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또 상당에서 비단 백필 하당에서 진주 서대를 바쳤다 이처럼 받들면서도 오히려 잘못하지나 않을까 각별히 조심했다 하루는 광안전 옥진부인이 온다하니 용왕이 겁을 내어 사방이 분주했다 옥진부인은 다름아닌 죽은 신봉사의 처 곽씨부인이었다 옥진부인은 자신의 딸 심청이가 수중에 왔단 말을 듣고 상제에게 말미를 얻어 모녀 상면하러 달려오는 길이었다 심청은 다가오는 부인이 누군줄도 모르고 멀리 서서 바라볼 뿐이었다 무지개 어린 오색가마를 옥길인에 높이 싣고 벽도화 단계화를 좌우에 벌려 꽂고 각궁 신여들은 부인을 곁에서 모시고 청학 백학들은 앞길을 인도하며 가마가 사뿐히 다가왔다 이윽고 가마의 주렴이 거치며 안에 있던 사람이 심청을 불렀다 심청아 여기 네 애미가 왔다 심청은 깜짝 놀라며 달려갔다 어머니 청령 어머니가 틀림없소 나를 낳고 초칠일 안에 돌아가시오 지금까지 십오년을 얼굴을 모르고 살아왔으니 천지간 깊은 하니 갤 날이 없었습니다 두 모녀는 부둥켜 안고 서로 통곡했다 이윽고 심청이 말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 모녀는 서로 만나보니 좋지만 외로우신 아버님은 누구를 보고 반기겠습니까 아버지 생각이 새롭군요 부인은 울며 말했다 내 어찌 너희 아버지를 잊었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은 뒤 너를 키워 서로 의지했는데 너와도 이별하니 너 떠나던 날 그 모습이 오죽 가랴 부인은 얼굴도 대어보고 손발도 만져보며 새삼 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귀야 목이 희니 너희 아버지를 닮았구나 손과 발이 고운 것은 어찌하니 내 딸이랴 내가 끼던 옥지안도 네가 지금 가졌으니 수복강령 태평안락 양편에 새긴 돈을 고운 붉은 주머니 청홍당사벌 매듭근돈 네가 찾구나 아버지와 아버지와 이별했지만 어미를 다시 봤으니 두 가지 다 온전하게 어려운 것이 인간 고락인가 보구나 두 모녀는 같이 며칠을 보냈다 며칠 뒤 옥진부인이 말했다 광안전 맡은 이를 오래 비워두기 어려워 다시금 이별해야 하니 애통하고 딱하다만 내 맘대로 못하는구나 한탄한들 어이할 소냐 후회라도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떨치고 일어서니 심청은 울며 어머니와 하직하고 자신은 수정궁에 머물렀다 한편 신봉사는 딸을 잃고 모진 목숨 죽지 못해 겨우 연명했다 도하동 사람들이 이를 불쌍히 여겨 극진히 보살폈다 마을 사람들이 신봉사의 돈과 곡식을 늘려주어서 집안 형편이 해마다 늘어갔다 하지만 심청을 떠나보내고 어느 곳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지라 신봉사는 외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냈다 마침 한 마을에 사는 뺑더 거미는 자원해 신봉사의 첩이 되었다 뺑더 거미가 신봉사 돌보기를 자청한 것은 신봉사의 돈과 곡식을 탐했기 때문이다 첩이 된 뺑더 거미는 신봉사의 재산을 물쓰듯 했다 쌀 주고 엿을 사 먹고 벼 주고 고기를 사고 이웃집에 욕 잘하고 동무들과 싸움 잘하고 술 취해 큰 소리로 떠들고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니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밥을 빌어먹게 되었다 이에 하루는 신봉사가 뺑더 거미를 불러놓고 타일렀다 내 딸의 목숨과 바꾼 돈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왔는데 근래에 어찌해서 다시금 빌어먹게 된 것이오 뺑더 거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봉사님 여태 잡수신 게 무엇이오 식점마다 해장하신다고 죽값이 여든 두냥이오 살구는 어찌 그리 먹고 싶던지 살구값이 이른 성냥이오 신봉사는 속이 탔지만 애써 참았다 예부터 개짐 먹은 것은 쥐 먹은 것이라 하니 따져봐야 소용없다 동네 사람 부끄러우니 우리 세강 기물을 다 팔아 타양으로 가세 동네 사람 보기에 창피했던 신봉사는 마침내 남은 살림살이 다 팔아서 이고 지고 타양으로 떠돌이 생활에 나섰다 하루는 옥황상재가 사회용왕에게 말을 전했다 심소저 혼약할 기한이 가까우니 인당수로 돌려보내 좋은 때를 잃지 말게 하라 옥황상재의 분부가 지엄하니 사회용왕이 명을 듣고 심청을 보낼 적에 큰 꽃송이에 넣고 두 신여로 하여금 곁에서 모시게 했다. 또 아침저녁 먹을 것과 비단 보배를 많이 넣고 옥화군에 고의 담아 인당수로 보냈다. 이때 사회용왕이 친히 나와 전송했다. 잠깐 사이에 인당수에 번듯 떠 뚜렷이 수면을 영롱케 하니 천신의 조하요 용왕의 신령이었다. 바람이 분들 끄떡하며 비가 온들 떠내려갈 소냐 오색 무지개가 꽃봉오리 속에 어리어 둥덩실 떠 있을 적에 남경갔던 뱃사람들이 막대한 이문을 내고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바다 한 곳을 바라보니 한 송이 꽃봉오리 너른바다 가운데 두둥실 떠 있는지라 뱃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겨 중얼거렸다. 심소조의 영혼이 꽃이 되어 떴나 보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심청이가 빠졌던 곳이어서 마음이 감동해 꽃을 건져내었다. 꺼내놓고 보니 크기가 수레바퀴처럼 생겼고 두세 사람이 넉넉히 앉을만했다. 참으로 기이하구나. 이 꽃은 세상에 없는 꽃이다. 꽃을 황제폐하께 진상해야겠다. 뱃사람들은 꽃을 고이 받들어 황제가 있는 장안으로 향했다. 이때 송나라 천자는 황우가 별세한 후 간택하지 않고 화초를 구해 상림원에다 채우고 황극전 뜰 앞에도 여기저기 심어두고 기화 요초를 벗삼아 지내고 있었다. 이때 남경 뱃사람들이 인당수에서 얻은 진귀한 꽃한소기를 가져와 천자에게 바치니 천자는 반가이 그 꽃을 황극전에 놓고 보았다. 꽃의 빛이 찬란해 해와 달처럼 빛을 내는 것 같고 향기가 특출하니 세상꽃이 아니었다. 달빛의 그림자가 분명하니 개수나무꽃도 아니요. 요지연의 흰 복숭아 동방삭이 따온 후에 삼천년이 못되니 벽도 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서역국에 연하씨가 떨어져 그것이 꽃되어 바다에 떠왔는가? 천자는 기뻐하며 꽃이름을 강선화라고 칭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붉은 안개가 둘러있고 상서로운 기운이 어리었으니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화단으로 옮겨놓았다. 하루는 천자가 화단을 배회하는데 밝은 달이 뜰에 가득하고 산들바람 부는 중에 문득 강선화 봉오리가 흔들리며 가만히 벌어졌다. 천자가 몸을 숨기고 가만히 살펴보니 예쁜 용녀가 얼굴을 들어 꽃봉오리 밖으로 밤만 내다보더니 사람 자체 있음을 보고 도로 해치고 들어갔다. 천자가 보고 문득 몸과 마음이 황홀해 아무리 서있어도 다시는 기척이 없었다. 가까이 가서 꽃봉오리를 가만히 벌리고 보니 한 처녀와 두 미인이 있기에 천자가 반기며 물었다. 너희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미인은 즉시 나와 땅에 엎드려 여쭈었다. 소녀는 남의 용궁 신여이온데 소절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왔다가 황제의 모습을 배우니 극히 황공합니다. 늦고 난 천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상제께 없어 좋은 인연을 보내주신 게로구나. 하늘이 내리신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좋은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꽃 속 처녀와 혼인을 하기로 작정했다. 태사관으로 하여금 나를 잡으라고 명을 내리니 곧 5월 5일 갑자일이었다. 마침내 혼인날이 닥쳐 황제가 잔치자리에 나와서니 꽃봉오리 속에서 두 신여가 소절을 부축하며 나왔다. 이때 향기가 사방에 진동하고 북두칠성의 좌우 보필이 갈라서 있는 듯 궁중이 휘양해 바로 보기 어려웠다. 나라의 경사라 온 나라에 사면령을 내리고 남경 갔던 도손주를 특별히 무장태수로 임명하고 온 조정 여럿이 나는 축하를 보내고 온 백성은 기뻐 환호했다. 심 황후의 덕과 은혜가 지중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어 태평 세월을 다시 보니 태평 성대가 되었다. 심 황후는 북이 극진하나 늘 마음속에 숨은 근심이 아버지 생각뿐이었다. 하루는 근심을 이기지 못해 시종을 데리고 옥랑간에 기대어 서있었다. 가을 달은 밝아 산호발에 비쳐들고 슬피 우는 귀뚜라미 소리 방 안에 흘러들었다. 심 황후는 길게 탄식했다. 오느냐 너 기러기 거기 잠깐 머물러서 나의 말 들어봐라. 소중랑이 북해상에서 편지 전하던 기러기냐 푸른 물 흰 모래밭에 이끼도 푸른데 그리움을 못 이겨 내려오는 기러기냐 도화동 도화동에 도화동에 사는 우리 아버지 편지를 메고 니 오느냐 이별한지 3년 동안 소식 한 번을 못 들으니 내가 이제 편지를 써서 니게 전할 테니 부디부디 잘 전하거라 이때 황제가 내전에 들어오다가 황우를 바라보니 고운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다. 황제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근심이 있기에 눈물 흔적이 있는 거요? 심황우가 대답했다. 저는 용궁 사람이 아니오라 황주 도화동에 사는 맹인 심학규의 딸이옵니다. 아버지의 눈뜨기를 위해 몸을 뱃사람에게 팔아 인당수에 제물로 빠졌었습니다. 심황우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러하면 어찌 진작 말을 하지 않았소? 어렵지 않은 일이니 너무 근심치 마오. 황제는 다음 날 조정신하들을 불러 명했다. 황주로 관리를 보내어 심학규를 부원군으로 대우해 모셔와라. 그러자 황주 자사가 장계를 올렸다. 분명히 본주의 도화동에 맹인 심학규가 있었으나 1년 전에 마을을 떠난 뒤로 사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심황우는 장계를 받고 황제에게 말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 임금의 신하이온데요. 백성 중에 불쌍한 사람은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 내 부류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며 병든 사람 중에도 특히 맹인이오니 천하 맹인을 모두 모아 잔치를 여시옵소서 그들이 그들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이며 희고 검고 길고 짧은 것과 부모 처자를 보아도 보지 못해 품은 하늘 풀어주옵소서 그러하면 그 가운데 혹시 저희 아버님을 만날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황제가 듣고 크게 칭찬하기를 과연 여자 중에 요순이로 쏘이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다음날 명을 내려 천하에 반포했다 높은 관리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맹인이면 성명과 거주지를 기록해 각 읍으로부터 올리도록 하라 그들을 잔치에 참내하게 하되 만일 맹인 하나라도 명을 몰라 참내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해당 도의 감사와 수령은 마땅히 주간벌을 받을 것이다 호령이 추상 같으니 각토와 읍이 놀라고 두려워 상화같이 시행했다 맹인 잔치 소식은 이곳저곳 떠돌던 신봉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신봉사는 뺑더 거미에게 의견을 물었다 사람이 세상에 났으니 서울 구경 한번 해보세요 낙양 천리 멀고 먼 길을 나 혼자는 갈 수 없으니 나와 함께 가는 것이 어떠한가 길에 다니다가 밤이야 우리 할 일 못하겠는가 뺑더 거미도 찬성했다 어서 갑시다 가서 배 터지게 먹어봅시다 뺑더 거미를 앞세우고 길을 가다가 한 역촌에 이르러 잠을 자게 되었다 마침 그 근처에 황봉사라고 하는 소경이 있었는데 그는 반소경이었고 집안 형편도 넉넉했다 그는 뺑더 거미를 빼내려고 주인을 시켜 각가지로 꼬였다 뺑더 거미의 마음도 크게 흔들렸다 막상 내가 따라가더라도 잔치에 참여할 길이 전혀 없고 돌아온 들 형편도 전만 못하고 살 길이 전혀 없을 테니 차라리 황봉사를 따라가면 말년 신세는 평안하겠구나 뺑더 거미는 못 이기는 척 황봉사의 청을 받아들였다 신 봉사 잠들기를 기다려 내빼리라 뺑더 거미는 일부러 자는 척하고 누워있다가 신 봉사가 깊은 잠에 빠지자 두 말 없이 도망해 달아났다 다음날 잠에서 깬 신 봉사는 길게 탄식했다 여봐라 뺑더 거미 날 버리고 어디 갔는가 이 무상하고 고약한 기지바 서울 천리 먼 먼 길 누구와 함께 벗을 삼아가리오 신 봉사는 한참 흐르다가 또 중얼거렸다 공연이 그런 잡년한테 정붙였다가 살림만 날리고 도중에 낭패로구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운수 소간이로다 누구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우리 어질고 음존하던 곽부인 죽은 양도 보고 효녀 심청이도 물에 빠져 죽어 생이별 했으니 내 팔자가 형편없구나 사람을 오도가 오도가도 못하게 된 신봉사는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에고 에고 서울 천리 멀고 먼 길을 어찌 가리 내 이놈 도중놈의 자식아 내 것을 어디에 쓰려고 가져갔느냐 부잣집에 남는 재물이나 가져다가 쓸 일이지 눈먼 놈의 것을 갖다 먹고 온전할까 빨래하는 아낙내도 없으니 누구한테 가서 밥을 빼며 의복을 빌리리 한창 이리 울며 탄식할 적에 마침 무릉태수가 지나갔다 이놈 물렀거라 하고 왁자하게 내려오니 신봉사는 길을 비키라는 소리를 반겨듣고 독을 내고 앉았다가 행차가 가까이 오니 엉금엉금 땅을 기었다 좌우에 나졸들이 달려들어 밀쳐내니 신봉사는 무슨 유세나 하는 줄로 여기며 소리쳤다 내 이놈들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나는 지금 황성으로 가는 소경이다 너의 성명은 무엇이며 이 행차는 어느 고을 행차신지 썩 일러라 주변이 소란하자 무릉태수가 물었다 너는 어디 소경이며 어찌 옷을 벗었으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신봉사는 황망히 말했다 저는 황주 도하동에 사는 심학교 이옵니다 잔치가 잔치가 있다 해서 서울로 가는 길인데 날이 너무 더워 잠깐 목욕을 했습죠 나와 보니 어느 못된 도정놈이 의광과 보참을 모두 다 가져가서 낮에 나온 도깨비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광과 보참을 찾아주시거나 별도로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해주시면 잔치에 가지 못하니 나리께서 특별히 살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듣고 보니 사정이 참으로 딱하구나 태수는 통인을 불러 고리짝을 열고 의복 한 벌을 내주었다 또 급창을 불러 가마디에 달린 갓을 떼어주고 수행 관리를 불러 노잣돈을 꺼내주었다 신봉사는 내친김에 말했다 그 흉한 도정남이 담뱃대마저 가져가 버렸소 태수가 웃으면서 담뱃대를 내주니 신봉사는 넙죽절하고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다가 지치면 들에서 잠을 자고 잠에서 깨면 또 걷기를 여러 날 마침내 고대하던 서울이 가까웠다 낙수교를 지나 서울 근교로 들어가니 한곳에 방앗간이 있어 여러 여자들이 방아를 찍고 있었다 신봉사는 더위를 식히려고 방앗간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신봉사를 보고 말했다 신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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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봉사가 대답했다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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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먹지 고작 점심 얻어먹으려고 찌워줄까 그러면 무엇을 주어 고기나 줄까 신봉사는 허허 웃으며 그렇다면 방아를 찌워보리라 하고 그럭저럭 방아를 찍고 점심까지 얻어먹었다 보참에다 술을 넣어 등에 지고 성안으로 들어가니 억만 장안이 모두 다 소경들로 가득해 서로 딱딱 부딪혀 다니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한 곳을 지나는데 어떤 여자가 문 밖에 섰다가 신봉사를 불렀다. 거기 가는 분이 신봉사이시오. 신봉사는 놀라 돌아보며 물었다. 누가 나를 찾나? 그럴 일이 있으니 거기 잠깐 머물러 계시오. 여자는 다짜고짜 신봉사를 인도해 사랑에다 앉히고 저녁밥을 내왔다. 신봉사는 속으로 생각했다. 괴이한 일이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차려온 음식과 반찬이 예사 음식이 아니어서 밥을 달게 먹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황혼이 되니 여인이 다시 나와서 말했다. 여보시오 봉사님. 나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갑시다. 신봉사가 물었다. 이 집에 바깥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남의 안방으로 들어가겠소? 그런 것은 캐묻지 마시고 나만 따라오시오. 대청마루에 올라앉으니 아까와 다른 여인이 다가와 말을 붙였다. 내 성은 안가인데 불행히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홀로 이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이가 스물다섯 살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지요. 일찍이 점치는 법을 배워서 배필대 사람을 알아보았더니 며칠 전에 우물에 해와 달이 떨어져 물에 잠기기에 제가 건져 품에 앉는 꿈을 꾸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늘의 해와 달은 사람의 눈인데 해와 달이 떨어졌으니 맹인을 뜻하고 물에 잠겼으니 심시인 줄 알았지요. 그날부터 아침 일찍 종을 시켜 문에 지나가는 맹인에게 차례로 물어온 지 여러 날 만에 천우 신조루 이제야 만나니 연분인가 하옵니다. 신봉사는 어안이 벙벙했다. 말이야 좋소만. 그게 쉬운 일이오. 안씨 여인이 종을 불러 차를 드리고 권했다. 사시는 곳은 어디며 어떻게 되시는 분이신지요. 신봉사는 자기 신세 전우 사정을 낱낱이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안씨 여인은 신봉사를 위로하고 이날 밤에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신봉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첫날 밤이니 오직 좋으랴만은 이상하게 잠자리가 편치 않고 사나운 꿈이 전신을 휘감았다. 아침이 되어도 머릿속이 뒤숭숭하니 안씨 여인이 걱정에 물었다. 무슨 일로 그리 안 자 계시오. 신봉사는 안씨 여인에게 지난밤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본 뒤 팔자가 기박해 평생을 두고 살펴보니 막 좋을 일이 있으면 항상 서러운 일도 같이 생기곤 했소. 이제 또 간밤에 꿈을 꾸니 평생 불길할 징조가 보입디다. 내 몸이 불에 들어가고 내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고 또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를 덮으니 아마도 내가 죽을 꿈이 아닌가 하오. 안씨 여인이 꿈 내용을 듣고 해몽을 해 주었다. 참으로 꿈이 좋습니다. 몸이 불 속에 들어가니 누군가를 만날 기약이 있고 가족을 벗겨 북을 만드니 가죽은 궁성이라 궁궐에 들어갈 징조입니다. 또 낙엽은 결국 뿌리로 돌아가니 자손을 만날 꿈입니다. 신봉사가 웃으며 말했다. 내 본 뒤 자손이 없는데 누구를 만나겠소. 잔치에 참여하면 궁궐에 들어가고 관청에 밥이나 먹게 될 테지요. 안씨 여인이 다시 말했다. 지금은 내 말을 믿지 않으시지만 두고 보십시오. 때가 되어 신봉사는 고개를 캬웃거리며 집을 나섰다. 대골 문 밖에 다다르니 벌써 맹인잔치가 시작되었는지라 그 안이 오직 좋으려만은 거무칙칙하고 소경 냄새가 진동했다. 심황후는 아버지가 나타나길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런데 맹인 명부를 아무리 들여놓고 보아도 심씨 맹인이 없는지라 혼자 탄식했다. 이 잔치를 영 까닭은 아버님을 배웁자는 것이었는데 아버님이 내가 인당수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아시고 애통에 돌아가신 것인가 아니면 몽훈사 부처님이 영험하시어 그동안의 눈을 떠서 천지만부를 보시어 맹인축에서 빠지신 것인가. 오늘이 마지막 잔칫날이니 내가 몸소 나가보리라. 심황후가 뒷동산에 자리를 잡고 맹인잔치를 구경하는데 풍악이 낭자하며 음식도 풍성했다. 잔치를 다 끝낸 뒤에 맹인 명부를 올리라 해 의복 한 벌씩을 내주니 맹인들이 모두 살해하는데 명단에 들지 못한 맹인 하나가 우두커니 서있었다. 황후가 보고 물었다. 저 사람은 어떤 맹인이오? 상궁을 보내어 물으니 신봉사가 겁을 내며 대답했다. 저는 집이 없어 천지로 집을 삼고 사회로 밥을 붙이며 떠돌아다니오니 어느 고을에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황후는 반가워하며 가까이 들라 일렀다. 상궁이 명을 받아 신봉사의 손을 끌어 별전으로 인도했다. 신봉사는 무슨 영문인질 모르고 겁이나 더듬거리는 걸음으로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는데 얼굴은 몰라볼 만큼 변해 있었고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했다. 황후가 3년 동안을 용궁에서 지내다 보니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해 물어보았다. 저자는 있으신가요? 신봉사는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예 아들이다 임당수 죽으러 간지 3년이나 되었어 눈도 뜨지 못하옵고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 두었을 때 있소 비수컴 들은 칼로 당장 목숨을 끊어 주오 심왕의 말 듣고 산후 졸음을 거쳐 버리고 벗은 발로 우르르르르르르르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심 봉사 깜짝 놀래 아니 아버지라니 누가 날 보고 아버지여 난 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무남동녀의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풍랑중에 빠져 죽은 청이가 사로서 여기 왔소 서서 눈을 떠서 불효여식을 보소서 진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 모르는구나 아니 청이라니 이것이 꿈이냐 내가 지금 죽어 수긍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죽고 없는 내 딸 청이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새끼를 보지 아이고 남다보여라 두 눈을 금적금적금적금적 얻은이 많은 눈을 번쩍 딱 딱구나 이 순간 뜻밖의 두 눈에서 딱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눈이 활딱 밝았다 이 자리에 가득 모여있던 맹인들이 신봉사 눈 뜨는 소리에 일시의 눈들이 뜨이는데 까치 새끼 밥 먹이는 소리 같았다 못 소경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 집안에 있는 소경 계집 소경도 눈이 다 밝고 배 안에 소경 배 밖에 맹인 반소경 청맹관위까지 모조리 다 눈이 밝았으니 맹인에게는 천지개벽이나 다름없었다 신봉사는 반갑기는 반가오나 눈을 뜨고 보니 도리어 처음 보는 얼굴이라 딸이라 하니 딸인 줄 알지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라 그러나 어찌 머뭇거릴 수 있으리요 이내 딸에게 달려들어 두 부녀가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정령 꿈이런가 내 딸 청이가 틀림없구나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으시고 죽은 딸 신청이를 다시 보니 양기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가 우미인이 도로 살아서 돌아왔는가 아무리 보아도 내 딸 신청이지 딸 덕으로 어두웠던 눈을 뜨니 해와 달이 다시 밝아져 더욱 좋도다 태평세월 다시 보니 얼씨구 절씨구 신봉사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무수한 소경들도 춤추고 기뻐했다 신봉사는 그날로 예복을 입고 임금과 신화의 예로 인사를 하고 다시 내전에 들어가서 여러 해 쌓였던 회포를 풀며 안씨 여인의 일까지 낱낱이 이야기했다 황운은 신봉사의 말을 듣고 비단 가마를 내보내어 안씨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했다 황제는 심학규를 부원군에 봉하고 안씨는 정렬 부인으로 봉하고 또 장승상 부인에게는 특별히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렸다 도하동 동민들에게는 부역을 면제해주고 많은 재물을 상으로 내려 마을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라 하니 도하동 사람들이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했다 부원군에게 옷가지와 여비를 제공했던 무창 태수를 불러 예주 자사로 올렸다 그리고 황봉사와 뺑더거미를 즉시 잡아들이라 엄하게 분부했다 예주 자사가 360 관청으로 사람을 보내 황봉사와 뺑더거미를 잡아 올렸다 부원군이 천정루의 자리를 잡고 앉아서 황봉사와 뺑더거미를 친히 꾸짖었다 나는 어찌하여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나를 배신하고 황봉사에게 붙었느냐 뺑더거미는 뒤늦게 후회하며 목숨을 빌었다 부원군은 뺑더거미를 옥에 가두고 이번에는 황봉사를 불러 꾸짖었다 너는 어찌하여 남의 아내를 깨어내었느냐 마땅히 죽일 일이지만 특별히 귀양을 보내니 원망하지 말라 뒷날 세월이 흐른 후에 세상 사람이 이런 불이한 일을 본받지 않게 하자는 뜻이니라 이렇게 나무라니 온 조종의 벼슬아치며 천하 백성들이 부원군의 덕화를 기렸다 자손이 번성하고 천하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으니 심황후의 덕화가 온 천하에 덮였으며 칭송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이후 태평성대가 지속되니 백성들은 곳곳에서 춤추고 노래했으며 부원군은 심황후와 더불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자 이렇게 심청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머무시기에 편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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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